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1월 26일 날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일종의 대국민 사과문 발표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하면서 아주 특별한 그런 부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3구 대선에서 공정선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가능하면 이유나 의견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3만 1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거의 90%가 공정선거가 이번 대선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3만 1천 명 정도의 그런 설문조사 내용은 앞으로 10만이나 20만 명이 늘어나더라도 1, 2%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압도적인 다수인 90% 내외가 이번에 답한 것처럼 대선이 공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겁니다 궁금한 것은 왜 시민들이 이처럼 선관위의 거듭된 다짐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의 공정성 대선의 공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의심하고 그리고 회의적으로 보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인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갑현 님입니다 성명서 같은 것은 말로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4.15 부정선거 재판이 지금이라도 제대로 진행되고 3.9 대선 부정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시행이 발표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립적인 인사로 선관위원을 교체를 하거나 QR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수개표를 하고 사전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 참관위를 대폭 확대하고 개표 감시를 확대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등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들이 하나하나 제시가 될 때 국민들은 선관위를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말은 충분치 않습니다 손갑현 님입니다 그야말로 말로는 밤새에 아주 그냥 엄청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은 언제든지 꾸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조치 없이 앞으로 공정선거를 하겠다 선거를 중립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것은 다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손갑현 님의 주장입니다 ECCCCCE 님은 4.15 총체적 부정선거 전과를 과오를 말끔히 해결하지 못한 나라에서 공정선거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부도덕하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죠 합리적인 사람은 과거를 보고 미래를 전망하게 됩니다 2017년도의 대선 2018년도의 지방권력을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차지한 지방선거 그리고 국민들의 뜻과 관계없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2020년의 4.15 총선 이런 부분들을 쭉 보면 여기서 발생한 선거 부정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3구 대선이 공정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선거를 치르는데 공정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으면 그 원인을 분석해서 그것을 고쳐야지 그것이 드러났는데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음에는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얼마나 헛소리입니까 정말 참 논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기가 찬 거죠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겠다 이게 어떻게 이야기가 됩니까 원인을 해결해야 문제를 해결해야 그 다음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다음은 1호 렐라이 님입니다 닳고 닳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생쇼를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노정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한 것이 1호 렐라이 님한테는 그냥 쇼다 이런 겁니다 저들이 진짜 나라가 걱정되는 사람들이라면 왜 지금까지 함구하다가 이제 와서 조혜주를 내치는 것입니까 정말 나라가 걱정되면 2020년도 4.15 총선에 부정을 양심선하고 국미들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죠 저들은 아직도 나라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 밥그릇 챙겨서 배만 불릴 생각뿐인 것이라고 봅니다 제 해설은 이렇습니다 인간이란 본래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과 또 자기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면 타인이나 민족이나 사회가 망가지더라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죠 이런 일들이 남미의 베레수엘라 같은 나라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1980년에 최초로 사회당 정부가 등장했던 그리스에서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가 망가지든 그런 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권력용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만 국민들이 그런 저위를 분명히 알고 그것에 대해서 견제기능을 행수하지 못하면 당대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에 두고두고 엄청난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홍준님입니다 한국의 선거관리가 제도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나 공정선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 논평입니다 저는 기후제사고라는 그런 용어를 자주 씁니다 아무 근거 없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가 오도록 비나이다 이런 거죠 그걸 기후제사고입니다 심적으로는 안정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비가 올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공정한 선거를 원하게 되면 제도를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 제도 가운데서도 수개표 사전투표에 대한 명확한 감시 그리고 가능한 사전투표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 다음에 전자투표율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당일투표 당일 현장개표 이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는 것이 대만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대만도 일찍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중공이죠 메인랜드 차이나로부터의 선거개입이라는 부분을 우려했기 때문에 가장 모범적인 그런 선거관리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당일투표 그리고 바로 수개표 그리고 투표함을 옮기지 않고 바로 현장개표 이런 것은 너무나 간단한 것이죠 선거가 아주 복잡한 과정이 아닙니다 표를 투표하고 그것을 세는 겁니다 그게 무슨 고등수학이 필요합니까 대한민국 같은 그런 땅덩어리에 무슨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해가지고 그렇게 장난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당일투표는 법정 공유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날 가서 투표하면 되는 것이죠 투표가 끝난 이후에 사전투표가 4박 5일 정도 어디 처박해서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떻게 할 겁니까 무슨 짓을 하는지 4.15 재건 표장에서 다 나왔지 않습니까 문제가 그렇게 나왔는데도 야당은 침묵하고 여당은 침묵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게 나라입니까 나라가 아니죠 거짓과 윗선이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어떻게 존립하고 번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지적하는 사람을 이준석 당대표나 하태경이나 한기호 전 사무총장 같은 사람은 그 사람들을 언모론자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비난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역사적으로 분명히 그 사람들은 아마 죄인으로 기록될 겁니다 세상 사례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죠 거짓과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노력들이 끝까지 그렇게 은폐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벌써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다음은 소피아님입니다 사전선거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공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논평은 소피아님은 현재 모든 대한민국의 공적선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사전투표다 그런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죠 사전투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4박 5일 동안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전투표가 됐으면 그것을 맨 먼저 까야지 왜 사람들이 다 허물허물해지는 새벽력이 다 까냐 이야기죠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는 것이 현재 선거관리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노정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무슨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조혜주 상임위원이 연임을 그냥 철회하고 이런 걸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공정선거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냥 국민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전문가 이야기가 아니고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다음은 썸원님입니다 4.15 총선 부정선거가 대법원 판결과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자수나 반성을 하지도 않았는데 공정한 선거를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가 그 범한 엄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판결이나 처벌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법관들은 그야말로 내놓고 법을 어기는 현행 범죄자들입니다 6개월 안에 모든 판결이 내려야 할 단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선거 무효소송입니다 2년이 가도록 130여 건 가운데서 달랑 4건을 맞추고 판결도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감정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나라가 아닌 거죠 맨정신으로 생각하면 나라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조폭집단에서 아마 이런 것이 일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정기열님입니다 여론조사가 불공정한데 투표가 공정할까요? 여론조작이 얼마나 심한지 기가 찹니다 여론조작과 선거조작은 선거결과 조작은 그야말로 동전으로 따지면 앞면과 뒷면 관계입니다 여론조작이 있은 다음에 그것의 바탕을 두고 목표 득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거결과를 조작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 정기열 시민이 정확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바로 여론조사가 너무나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다음은 진실림입니다 4.15 총선에서 행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행동을 보면 답이 검시에 나올 것입니다 대놓고 부정선거하는 것을 지켜본 국민들에게 공정선거 믿으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틀린 말이 어디 있습니까? 4.15 총선 이후에 어렵게 어렵게 이루어진 인천연술로부터 시작해서 영등포을 이런 부분에 네 군데 여러분들 한번 재건피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체 대한민국의 언론은 주요 언론들은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전혀 그냥 침묵하는 여당 사람들은 양심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보고도 부정선거 없다고 주장하는 이준석과 하태경은 정신이 나간 친구들하고 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드시 다음에 징벌을 받을 겁니다 그들은 거짓을 덮고 거짓을 은폐하는 것이 영원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을 살아보면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거짓이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증거물이 너무나 많이 드러났는데 다음은 배장균님입니다 조작 부정선거를 획척하기 위한 투릭에 불과합니다 바로 뭐다? 노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것이 바로 배장균님한테는 투릭이라는 이야기 속임수라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연히 선거 공정성을 목숨같이 여겨야지 새삼스럽게 무슨 대국민 사과를 하냐? 잔성이 50명이라 됩니다 반대가 한 분도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그녀 역시 사위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묵인했습니다 대법원 2부에 포함돼 가지고 지금 법원 행정처장을 지고 있는 김상환 씨가 2부의 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4명 가운데 한 분이 바로 노정희 현 대법관입니다 끝까지 미루다가 결국은 1년 이상 뭉개다가 그냥 김상환 씨가 떠나면서 부서를 옮긴 거 아닙니까 긴장과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페인팅에 불과합니다 노정희 씨 역시 부정선거에 대한 법적으로 안전한 인물이 아닙니다 저희 논평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선거는 공정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 많은 시민들이 불공정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의 이유가 왜 선거관리위원회가 존재합니까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의 이유는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공적기관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신뢰를 되찾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결국 국민들이 사전투표를 하지 않고 당일 투표에 몰려가서 선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낙담하지 마시고 이번 대선에서도 문제가 아주 많은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그런 문제가 많으니까 안 해야 되는 것이죠 당일 투표에 가서 자신의 표를 보존하고 동시에 나라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하셔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